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훔친 권력으로 앞으로 집권 여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상하려면 최근 법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될 것입니다. 야당 몫으로 전통절 인정되어 왔던 법사위 위원장을 확보한 집권 여당은 6월 15일 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이후에 영거프 법사위를 열고 있습니다. 법사위를 손에 넣자마자 기다릴 필요도 없이 여당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건 사업이란 것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친문 핵심 세력들이 연루된 모든 사건들을 재수사시키거나 재심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그런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가담된 모든 사건은 무죄로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첫 번째는 한명숙 사건 뒤집기입니다. 2월 18일 날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서 맹공을 가하게 됩니다. 추 장관과 함께 검찰 때리기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을 두고 감찰 무마 시도다. 항명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몰아붙이기에 모든 여당위원들 법사위에 속한 여당위원들이 바로 돌림놀이처럼 그렇게 가담했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한명숙 살리게 동참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강압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을 담고 있는 한만호 비망록을 바탕으로 항명숙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궁극적으로 재심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은 2015년 8월 20일 날 대법원에서 2년간의 치열한 법리논쟁을 거친 다음에 유죄로 확정받았던 사건입니다. 이미 위정으로 밝혀진 한만호 비망록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엎으려는 여당위원들과 법무부 장관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난감할 뿐입니다. 6월 23일 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의 일을 열었습니다. 또다시 한명숙 전 총리의 자금수수 사건을 집중 추구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날 회의는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 법제처의 업무보고자리였습니다. 결국 법원이 제대로 일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여당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상권분립이 본격적으로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의 실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겁니다. 현찰과 달러를 포함해서 9억 원 정도 돈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서 8명은 대법원에 8명은 유죄를 5명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에서만 2년간 치열한 심리를 거친 사건이고 이미 한명숙 씨는 복역해서 다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어이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야심입니다. 다음 사건은 드루킹 연류 김경수 무죄기 만들기입니다. 6월 18일 법사위 회의장 바깥에서는 드루킹 이른바 김동원 사건에 특검 수사가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혹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은 당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제 6월 20일 날 열린 김경수 지사 공판에서 특검 수사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이 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는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를 조속히 해명하라.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든 아니면 법원 판결이든 간에 우리 편 사건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하고 수사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집권 여당의 송갑석 대변인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에 직접 해명해야 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경수 현 경남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고 2심에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드루킹 특검은 여야 합의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사건을 책임졌던 분은 허깃범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선택한 한 명입니다. 참고로 특검 파견 검사들은 만장일치로 김경수 지사 기소를 결정했고 당시 특검의 한 관계자는 이런 부연 설명을 다합니다.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집권 초기에 그를 기소할 수 없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뒤집어 엎겠다는 것이죠. 우리 편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무죄로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훔친 권력으로 현재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통합당의 황교안 부대변인은 신랄하게 여당을 꾸짖습니다. 다음 법사위 회의에서는 드루킹 수사를 재수사라고 따질 계기냐. 재판부가 판단할 일에 왜 여당 인사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야단법성을 뜨느냐. 이런 식으로 수사나 재판에 관여해서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여당이 말하는 이라는 국회의 역할인지 의문이다. 이런 사건은 앞으로 숱하게 계속해서 줄을 이어서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훔친 것이죠. 그런 이유를 알면서도 입을 담은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은 정말 저가 볼 때는 비겁한 당이죠. 무슨 수로 그렇게 불법으로 권력을 강탈한 그런 집권 체력들이 추진하는 것을 앞으로 막을 수 있겠냐. 어떤 방법을 막을 거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상권분립이 형식화된 지가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강탈한 훔친 그런 입법 권력으로 177석이나 되는 다수당은 법사위를 차지하고 자기 편을 무죄로 제조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를 덮은 결과 부정선거를 방주한 결과 부정선거에 입을 담은 결과 그 결과가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것인가를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덮은 그런 후폭풍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펼쳐지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기준으로 다른 많은 국가의 일과 관련된 사안들이 있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는 부정선거의 ccbb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 gongtv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